자,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면세점 강의했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그 다음 6번의 부가세입니다. 125쪽 부가세, 부가세가 뭐다? 취득세를 본세라 그러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10년까지 취득세 따로, 10년까지 등록세 따로따로 과세했잖아. 11년부터는 합쳐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죠? 그럼 옛날에 취득세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뭐다? 옛날 법을 이해해야 돼요. 농어촌특별세가 따라갔고 옛날의 등록세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요. 따로따로 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 본세, 이게 본세, 본세를 합쳐서 뭐를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합친 거는 뭐다? 본세만 합친 거야. 본세만. 그러나 지방 부가세까지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합쳤다고 종전보다 많이 나오면 안 되죠.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본세를 합쳐서 표준세율이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그럼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야? 2%. 여기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그래서 1번. 그래서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몇 프로? 2%에 10%를 붙이는 거예요. 100분의 10. 이거예요. 그래서 박스. 농특세는 과세표준의 2%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100분의 10을 곱하여. 자, 그다음 지방교육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이거죠. 이거 옛날에 등록세야. 그럼 여기에서 2%를 적용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2%를 빼고, 2%를 빼고 20%를 붙인다. 그래도 지방교육세에 나와 있죠?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옛날에 등록세는 1,000분비로 썼어요. 소수점이 나오니까. 2%를 뺀. 왜 2%를 빼? 여기서 2%를 적용해서 10을 붙였죠? 그럼 2회를 빼고 나머지만 붙여라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 20%는 어떻게 계산한다?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 왜 빼는 거야? 여기에 2% 적용했으니까. 자,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 4%잖아. 옛날에는 2%, 2%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친 거야. 본세만. 그러나 이거를 합치면 안 되죠? 합치면 4%에 10%, 4%에 20% 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2%에 10%, 2%에 20% 이렇게. 2%에 10%를 법, 20%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해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표준세율이 4%잖아. 4%에서 2% 적용했으면 2%를 뺀 2%가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0%가 뭐다? 지방개혁세. 그래서 이 부가세는 결국 따로따로 하라 이거지. 2% 따로, 2% 따로따로. 4%, 4% 하면 종전보다 많이 난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몇 프로? 2% 지방개혁세는 표준세율 2% 하면 안 돼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신축하면 몇 프로야? 신축하면 2.8이잖아. 2.8? 그럼 농특세는 여기에 2%에 10을 붙이고 그 다음 지방개혁세는 0.8에 20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0.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그 다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0.8. 그래도 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2% 적용하는 것은 농특세다. 2% 뺀 20%는 지방개혁세다. 뒤바뀌면 안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127쪽 비과세. 과세 반대가 뭐다? 비과세. 세 글자로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자 127쪽. 항상 국가 등은 과세권자도 자기들은 비과세한다. 그 다음 외국 정부 주한국제기구도 상호협의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미국 대사관. 우리나라의 지적 비과세. 이런 거. 다만. 두 번째.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이 돼서 미출구. 과세.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 우리 거를 외국이. 비과세하면 같이 비과세.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외국 정부 거를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의 지자체 조합. 귀속 또는 기부채납. 취득 조건이 뭐다.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뭐한 거야. 취득한 거야. 또는 기부채납.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를 하죠.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된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취득 조건이 귀속 또는 기부채납은 내 거에 아니지 국가의 귀속댐으로 비과세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부동산만.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뭐다. 기반 시설이니까 공익용 도중 당연히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박스. 기부하기로 해놓고 박스의 1번. 조건이 변경됐다. 당연히 부과하죠. 왜 변경됐다. 매각해버렸어. 타인에게. 또는 증여했어.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거야. 기부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기부를 해야 돼.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 사용해달라고 조건을 달면보다 제공받죠.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1번 2번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조건이 변경되거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 즉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죠. 당연히 부과한다.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뭐다. 관리처분을 맡긴 거예요. 갑돌이. 을돌이.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된다. 갑을 뭐라 그래요. 실질소유자, 유탁자. 그 다음 이에는 관리처분을 하는 수탁자. 형식적이죠.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위치됩니다. 그죠? 이런 것은 형식적이다. 비과세한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세 가지가 있다. 박스. 위에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그 다음 2번은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로부터 넘어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탁자를 바뀌는 거야. 바꾸는 거.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신수탁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형적인 신탁법이다.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신탁법. 그러나 나머지 신탁은 다 과세합니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다 취득세를 부과한다고요. 명의신탁. 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어떤 신탁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래서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예요. 그래서 박스 1번, 2번, 3번 위에 보면 나와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1번, 2번, 3번이요. 다만 별 표시하고.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조합,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죠. 및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세를 낸다. 일반 분양부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조합원 또는 조합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오로지 사례가 1번, 2번, 3번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넘어가죠. 128점. 이번에는 법률이야. 법률에 의한 뭐다? 환매권?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다.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것을 환매라고 그러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비과세한다. 법이니까 내 부동산이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해. 그걸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취득은 내 것을 내가 취득하니까 비과세다. 중요한 것은 법률이에요. 특별조치법.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개인 간의 환매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어떻게 배웠어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그러나 법률에 의한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관 충무는 임시니까 비과세야. 그러나 존속기간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면 취득이다. 2%만 과세합니다. 등기는 안 한 거니까. 임시. 임시 건축물은 원칙이 부과하지 않는다. 단, 임시 건축물이라도 과로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임시 건축물이 별장이 되거나 임시 건축물이 고고보락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 그래서 과로 제외. 그리고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몇 프로?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공동주택의 개수 별 다 붙이고 개수. 개수가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과로 조심하자.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제외라는 뜻은 무조건 과세한다.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그 4번에 사치성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무조건 과세. 대수선도 무조건 과세. 그럼 뭐를 비과세한다는 거야?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해야 돼. 설치할 때.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공동주택. 개수. 시설물 1장. 그래서 아파트가 30년이 됐어. 노후불량이죠? 노후화가 된 거야. 그래서 주민시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얼마이야? 9억 이하. 6억 하면 안 돼요. 9억 이하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비과세한다. 9억. 단, 대수선은 제외. 과세. 이거 어떻게 외워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 구. 9억이야. 멍은 없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9억이야. 자, 그 다음 6번. 상속 개시 이전에. 이전. 이전에 천재의 지변이 일어나. 그래서 차량이야.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없는 경우는 당연히 뭐다? 부과하지 아니어야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끝났다. 세법은 어떻게 공부한다? 첫 번째, 조세총론 프린트.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전체 흐름을 보면서 배운 한도 내에서 반복반복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취득세가 끝났으면 취득세. 핵심 정리가 있어. 프린트. 핵심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반복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기본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서예요. 그래서 기본서 이론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배운 한도 내에서 풀어보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순위는 기본서다. 2순위는 뭐다? 전체. 총론 프린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배운 내용을 핵심 정리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프린트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한 분도 없죠. 그죠? 반복 반복 반복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마치고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등록 면허세. 자 등록 면허세가 뭐예요? 옛날의 등록세와 소유권이 아닌 건 옛날의 면허세. 합쳐서 뭐가 됐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출제가 되고 면허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출제 제외. 그래서 등록 면허세 하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취득했다.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소유권이 아닌 건. 전세권을 취득했다. 등록 면허세. 면허를 취득했다. 등록 면허세.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 다음 꼭대기 01번.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구분한다. 자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라 나와있죠? 설정 변경 소멸. 그래서 등록 면허세 의의는 뭐다?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준이 뭐다? 실질이 아니라 공부 기준이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공부에 기록할 때 내린 세금이다. 그래서 공부에 기록을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공부란 단어가 나와요.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그러면 공부에 등기나 등록을 안 하면 과세를 안 하겠죠? 갚구나 울구에 뭐다? 이름이 올라가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소유권 이외 등록과 2010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한다. 첫 번째는 소유권 이외에 취득할 때 등록 면허세. 두 번째는 2010년까지 취득세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것을 11년도에 이후에 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유권 이외에 취득,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등등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 납부하고 두 번째는 소유권인데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것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적혀 있잖아. 2010년 12월 이전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2010년까지. 10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과세했죠? 이렇게 2% 그런데 등기는 안 했어. 2% 내고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 납부했잖아. 그럼 등록세 납부 안 했죠? 이거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서 신축해서 보존등기 취득세가 몇 프로야? 2.8. 그럼 2% 납부했다고요. 그런데 등기 0.8은 납부를 안 했어. 그럼 0.8은 뭐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2.8이잖아 합쳐서. 그래서 0.8은 2회로 간다 이거지. 1로 가면 2%가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해서 10년까지 2% 납부하고 10년까지 등기를 안 한 거.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 0.8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면 또 2%가 중복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특징 나와 있죠? 1번. 1번.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언제 납세할 노무가 성립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 2번. 등록 면허세는 주인이 누구다? 소재지 도구세. 도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들여 읽으면 도구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등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암으로 행위세. 그리고 이전 받았기 때문에 유통세. 그리고 물세 등등등 이런 걸 쓰네요. 4번. 등록 면허세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과세와 건수로 계산하는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가액으로 과표를 결정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과세. 건수로 계산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량세. 그래서 세율도 두 가지를 쓴다.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절대로 물세임으로 누진세율을 안 써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되 누진세율은 안 쓰고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을 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등록 면허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다. 그럼 신고 납부는 일반적인 거는 절대로 60일 안 써요. 취득세는 60일.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하는 거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8번. 또 나왔다.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어떨 때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기준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기록할 때 부가함으로 공부에 잉크가 들어가죠.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임으로 등록 면허세 세액이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 원 징수한다. 6천 원으로 한다. 등록 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야. 얼마가 더? 6천 원.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임으로.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들어가자고요. 자, 132쪽. 자,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은 수없이 많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나요? 설정, 변경, 소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설정이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소유권이 아닌 것, 등록 면허세 납부. 그 다음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지목, 변경 등기. 등록 면허세입니다. 그 다음 소멸은 무슨 등기야 할 때? 말소 등기. 포인트는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등기야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등기 등록에 관한 과세 대상이다. 자, 그래서 2번 등기 등록 범위 나왔잖아요. 딱 변 하나 붙여봐요. 거기. 자, 뭐라고 나왔어? 또 나왔네. 다만, 두 번째 줄.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그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 내서? 취득세 납부, 그러니까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 등록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1번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거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왜? 광업권, 어업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출원. 이거는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법에 의해서 면제. 최초의 취득을 출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법에 의해서 면제, 과세를 안 해요. 그럼 등록할 때는 영수증 갖고 가야죠. 등록 면허세를 과세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외국인 소유. 내 게 아니잖아. 그럼 외국인 소유. 취득했을 때는 수입하는 자는 2%를 내는 거야. 근데 옆에 포인트가 뭐야? 연부. 연부잖아. 그럼 연부는 잔금이 안 끝났죠?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뭐다? 등기는 못하는 거야. 취득세는. 그래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라.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다? 재척기간 경과. 몇 년? 5년. 경과되면 납세할 노무 소멸. 취득세 과세를 못하죠?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 등록 면허세. 자, 4번 면세점. 취득세 과세 못하죠?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 그 다음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다? 등록 면허세. 1번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출원받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록 면허세. 그 다음 외국인 소유, 연부, 잔금이 안 끝났죠? 취득세 등기 못해.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그 다음 3번은 재척기간 경과. 취득세 소멸.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그 다음 면세점, 취득세 과세를 안해.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로 넘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과세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